막방이 아쉬워서 팬미팅 기념 라이언 드래그에게 그동안 감사함을 전하고자 제가 이렇게 샌드위치, 헬로 샌드위치 이거는 각자 멤버들 하나하나랑 조금씩 쓴 거예요 딱 봐도 뭔가 어른 글씨죠? 이건 제가 보인 규빈이 형 같구나 준비한 도파민 뭔가? 아니 준비한이랑 도파민은 다른데? 뭐지? 준비한 이거 보니까 이거 딱 봐도 라이닝 글씨 찍네 이게 욱진이 좋지만 욱진이가 글씨가 좀 늘었네 근데 사실 균빈이 형과 중수 빼고는 다 반장판입니다 이것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내가 먹었었잖아 너가 이거지? 아니 이거 도시락? 아니 이거 도시락 그치 많이 먹어 태유빈이 형 라이언이 준지래 저 이거 글씨를 다 알아요 라이언이 난데? 나왔잖아 많이 먹어 태어민 형이 도파민이야 아니야 우진이 아니야? 우진이 아니야? 내가 라이언 썼고 많이 먹었고 내가 하트만에 남았어 그럼 왜 하트만 그거냐? 준혜이가 하트만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항상 라이언 분들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네요 찾아와주실 때마다 뭔가 추운데 오래 기다리셔 맞아 근데 밥을 못 드셨다 해가지고 편치 않았는데 오늘은 참 다행입니다 근데 또 이거 먹기 아깝다고 놔주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음식 버리는 겁니다 조파리 생기네 약간 드세요 무조건 드세요 근데 이거는 라이언들 먹을 거 아니야? 왜냐면 쿠키나 이런 거는 좀 더 뭔가 보관하기도 유리하니까 맛있게 먹는 게 저희를 위한 거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? 응원해 주세요 저희는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? 네 준혁이는 물질 만능주의여서 꼭 그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해야 되는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자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제 이 화면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되면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면서 라이언들에게 향하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아무튼 많이 먹으라고요 많이 먹으세요 많이 먹읍시다 안녕 페이드 아웃에서 화면 전환 이게 그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으로 제가 이제 걸어가는 게 나온다고 했죠 그 밖에 없어서 일단 가요 akat 이제 아니 지금 아니면 안보πως 아니면 이 내가 이거